이거 치래요? 이게 다 치러지는 거야, 지금. 이거를 다?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이게 이상한 거 써 있고 그러잖아. 양철로 했을까, 왜? 처음부터. 찌그러졌는데? 나무 아니네, 이게. 이게 하기 쉽지. 돈 적게 들고. 여기가 아예 다 빠져 있네요. 여기가. 아예 전부 다 빠져 있구나. 여기는 이쪽은 있는데 이게 빠져 있는 거잖아요. 뭐가 빠진 거지? 이게 의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여기랑 비교하면. 이게 의자가 아니고 여기가 의자고 이게 발판이잖아. 아, 맞네. 이것도 의자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 욕 쓴 거 봐. 아, 이걸 보고 앤틱하다고 하신군요? 그렇죠. 되게 있어 보이잖아, 되게. 이게 뭐냐면. 이걸 훔쳐간 거예요. 아, 이거 훔쳐갔어요? 왜? 알부님 값이 올라갔나, 요새? 아, 우리 옛날에 막 전선 훔쳐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선진국도 다 훔쳐갑니다. 여기 선진국이라고 안 훔쳐가고 이런 거. 대박이네. 아, 그러네. 이쪽만 다 떼갔네요. 진짜. 너무했다. 너무했다. 너무했다, 진짜. 누가 저기 가져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저기 백호 한 번 앉아 봐. 이렇게 하면 일단 그렇게 다리로는 편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게 없으니까 이렇게 자세가. 아, 약간. 여기는 185 이상. 여기 185 이상이네. 이게 없어져 가야 돼. 좀 그렇잖아, 이거. 좀 그렇다고 그러니까. 엄두가 처음에 시작할 때 안 나는구나. 자, 카메라 감독님들도 저 한 4분만 교체로 하시고 나머지 다 붙으세요.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부터 부딪게.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목 빨리 한 거 없는데요? 빨리 한 거 없는데. 아, 웃긴데. 근데 이거는, 아니, 그거는 이리로 와야 돼. 이리로 와. 여기다 놓을까요, 형? 네. 제가 빼 볼까요? 제가 빼 볼까요?